고 백남기 경리의 사망원은 직사 사출에 의한 메인사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슴 육수군 직사 공지라는 균형 복습을 위반하고 그 위반에 대한 지휘감독 수걸로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굉장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의 만원 현장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 공원 현장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 공원 현장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 공원 현장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눈에서 확인해볼 게 billionviamente